도마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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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보기 힘든 도마웸입니다. 바로 호주에서 온 친구들인데요. 우선 보여드릴게요. 짜잔 몸 색깔이 굉장히 까무잡잡하고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짜잔 지금 이 정도 사이즈는 베이비 사이즈고요. 나중 되면은 조금 더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좀 아쉬운 점이 베이비템은 엄청 거뭇잡잡하고 블루치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등에 이렇게 노란점들이 쇽쇽쇽쇽 나있어서 엄청나게 귀엽고 핸들링도 가능한 바로 부치류 개코인데요. 약간 크레스트 개코 약간 맨들맨들한 크레스트 개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명을 굉장히 세게 틀었는데도 거뭇잡잡한게 확실히 보이죠. 자 이 친구들은 크레스트 개코랑 사육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육장 안에 꾸미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각각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탈피를 하기도 해요. 오 탈피를 하루만에 해놨네요. 총 6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오자마자 분양이 됐고요. 지금 여기 두 마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야 야 나와봐 야 야 나와 야 너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나와봐 진짜 귀엽죠. 자 이 친구들을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러 하겠습니다. 오 전부 잘하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크레스트 개코랑 사육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나무를 써서 이렇게 은신처도 만들어줘도 좋고요. 짠 이거는 이제 가지 유목인데 그냥 유목을 안에 넣어줘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자 짜잔 음 이것은 바로 인조 덩쿨입니다. 자 이거를 뭐 대나무나 유목이나 아니면 백업 아니면 뭐 정글바인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쑤쑤쑤쑤 감아서 자연에 있는 느낌처럼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글바인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각 백업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인조 덩쿨을 이런 식으로 감아서 쓰셔도 됩니다. 자 사실 이거를 꾸미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 각각 마음이에요. 어? 이걸 이렇게 걸쳐놔도 되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초호화 호텔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야야 난 이렇게 오케이 친구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갈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굉장히 허접한 것 같아도 굉장히 좋고요. 부치료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먹이 그릇을 붙여놔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작은 미러미인데 간식으로 먹으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푸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지 저기 위에 다 숨어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베이비라서 낯을 가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 손을 무서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선 대나무에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고 한데 우선은 먹이는 크레랑 똑같이 작은 귀뚜라미를 먹고요. 그 다음에 슈퍼푸드와 영양제로도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사육온도 같은 경우에는 20도에서 28도 사이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얘네가 좀 아쉬운 점은 성체가 되면 될수록 약간 노르스름해지는 발색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산란도 잘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색동물 친구 중에서 좀 레어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사육하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벽면에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활짝활짝 해먹네요. 자 그리고 귀뚜라미는 마리당 한 마리 정도씩 자기 머리통보다 좀 작은 친구들을 챙겨주면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사육할 때 먹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커버리면 한양에서 못 먹거나 겁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은 귀뚜라미를 챙겨주셔야 돼요. 자 지금도 약간 이 친구들한테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야 하나만 먹자. 어? 어?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안 먹죠? 어? 이 친구가 먹으려고 합니다. 야 도망가지 말고 먹어봐. 아이고 와 대박사건 꼬리로 쳐서 떨어뜨리네요. 오오오오오 한 마리만 더 핸들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엽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